Q. 중국 팀이 좋은 경기를 보여준 것 같고요. Q. 특히 린시브나 서브면에서 조금 좋았고 Q. 브로킹 전쟁이나 이런 것도 좋았던 것 같고 Q. 저희가 서브가 잘 들어가야지만 Q.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Q. 생각보다 서브가 약하게 들어갔고 Q. 흐름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았는데 Q. 결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마지막 부분에서 Q.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밀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. Q. 이제 중국을 만나게 되면 결승에서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Q. 결승까지 가서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있겠습니다. Q. 결승까지 가고 싶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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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